안녕하세요 원호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죠? 저도 엄청 많이 그리웠습니다 아 지금 바로 공개? 바로 처음에? 아 바로 공개하는 거구나 앞으로 원호와 팬 여러분들이 함께한 탱클럽 이름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공개할 이름은 짜잔! 미니입니다 이거 음악에 없으니까 어색한데 와! 따라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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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음악 알면 인사드리게 됐는데 이 이거 성냥이 어? 오! 오! 한 마리 붙었다 자 여기 물 붙이고 생일? 생일 축하? 아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니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미니들 어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? 앞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 맞죠? 네 엄청 많이 정말 투머치하게 많이 볼 수 있게 제가 많이 찾아올게요 제가 보고 싶으니까 많이 볼 것 같아요 어 미니들을 위해서 폴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폴구를 해보겠습니다 폴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폴라로이드 꾸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스티커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아일런 우유 이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일단 이걸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얼만큼 보여요? 제가 보여요? 이거를 제가 하나씩 과일 친구들을 제가 하나씩 같이 보내드릴게요 과일 친구들이랑 이 말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제가 혹시 조금 잘 안 보이게 될 때 보고 싶어도 참아 보고 싶어도 참아 귀여워 보고 싶어도 참아 보고 싶어도 참아 그리고 두번째 널 좋아하나 맛 이거 근데 폴구 여기에 있는 이 스티커로 귀 뚫기 싫은 사람은 이거 귀걸이처럼 붙이고 다녀도 되겠다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요 스티커에 있는 문구들 다 읽어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유 유 캔두이 너 어디감 아 자몽다 이게 되게 귀여운 것 같다 이거 붙일거래 아 자몽다 오오오오오 이거 몇만이야 1억 1억만 1억 깜짝이야 이게 이렇게 대법만하게 뜨는 거 아세요? 애교 애교 이거 잠깐 안 보시면 안 돼요? 애교 토끼 그리고 그리고 아니 화면을 보고 있으면 뭐하는 거잖아 그리고 사랑해 아니야 사랑해 너무 안 돼 사랑해 오케이 이제 미니 여러분들과 하는 브이라이브였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도 정말 자주자주 만나게 될 거니까 아쉬워하지 말아주세요 늦은 밤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꿈 꾸고 꿈에서 또 만나요 민이 안녕 사랑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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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